네 안녕하세요 유후와 친구들입니다 지난번에 초슬라 강좌 영상을 업로드하니까 시청자분께서 이제 새로운 강좌를 부탁드리게 되가지고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스를 이렇게 또 주시고 유튜브 댓글로 강좌 할거리 추천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영상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강좌는 로우의 기본기 활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격투게임에서 기본기라 하면 딱히 정확하게 정의가 된건 없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듬뿍 담아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기본기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최소의 리스크로 최대한의 리턴을 뽑을 수 있는 레버 움직임이나 버튼 조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수들 게임을 보면은 큰 기술 위주보다는 자잘자잘한 견제기들이 많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나 버튼 조작을 보면은 아마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지금부터 로우의 기본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가장 빠른 원잽부터 보실텐데요 원잽은 가드시 플러스 1, 히트시 플러스 8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잽이 가드시 플러스 1이니까 내가 내민 원잽을 가드시키고 또 원잽을 내민다면 상대는 원잽조차도 내밀 수 없게 되겠죠 대신에 피할 수는 있는데 원잽을 가드시키고 반시계로 피해야 됩니다 내지는 않거나 보시겠습니다 반시계로 피하고요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시계로는 피할 수 없어요 시계는 걸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잽 맞고 재브르 개겨독 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원잽은 히트시 플러스 8 철권에서는 플러스 6 정도의 이득을 가져가게 되면은 후속 기술을 횡신으로 피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때문에 가장 빠른 이 원잽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한번 원잽을 맞아본 다음에 아까처럼 반시계 횡신으로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할 수 없어요 어 피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이런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요러한 밑밥 작업으로 상대방의 습관을 캐치할 수 있다는 셈이죠 만약에 원잽 가드 했는데 후원잽을 내밀었다 근데 상대가 맞았다? 그러면은 여러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아 이거 개기다가 맞은거구나 아 이거 시계 횡으로 어설프게 움직였네 어 히트다 하면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죠 아 이거 내가 원잽하는거를 안보고 있구나 어 내밀다가 맞는 모션이 나왔으면 확실하게 카운터를 노릴 수가 있겠고 어 움직였네 이런식으로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대충 윤곽이 잡혀요 때문에 로우 이제 공격법에 있어서는 잽 싸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 원투 야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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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말이죠 하이킥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이킥은 11프레임이니까 잽 다음으로 빠른 상단 카운터 기술입니다 원잽 피트 다음에 상대가 내미는걸 포착하였으면 원잽 피트를 내가 확인하고 하이킥을 과감히 눌러주는 플레이를 구사할수도 있구요 보시겠습니다 이런식으로요 사실 하이킥 대신에 어퍼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조금 어퍼하긴 조금 애매한데 하면은 하이킥도 괜찮구요 어퍼 맞는거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카운터로 나게 되죠 그리고 아까 하이킥 같은 경우는 어 상단 카운터 기술이니까 상단 회피 없이 오는 기술들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뭐 예를들어서 나락 같은 경우는 상단 회피가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웨이브 두번 뭐 나락 이렇게 들어올 때 어 살짝 아 이때쯤 이 친구 나락할거 같은데 하이킥 과감하게 그런식으로 눌러주는 플레이도 괜찮습니다 해머는 중단 카운터 기술이구요 느리지만 가듯이 이득을 플러스 3이나 가져가고 상대를 이렇게 주저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해머 이후에 시전자가 앉거나 서가라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자는 입장에선 상당히 고농을 칠 수 밖에 없습니다 어 내가 지금 앉은 자세인데 이득도 상대가 3이나 가져가고 상대는 선 자세인지 앉은 자세인지도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잘못 내밀다가 큰일나는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잘못 내밀다가 오 정말 잘못 내밀다가? 이렇게 고농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웬워퍼의 스펙은 13프레임의 중단 견제 가드시 마이너스 1 히트시 플러스 5라는 매우 좋은 스펙인데 치명적인 단점은 짧다는 겁니다 짧다는 이유드만으로 이제 웬워퍼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짧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로우가 웬워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닿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시작하자마자 웬워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닿습니다 어 이 정도로 짧습니다 하지만 로우라는 캐릭터는 어차피 공격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웬워퍼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상대에게 굳히기를 유도하고 웬워퍼를 계속 찔러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에 가둬놓으면 짧은 기본기라는 걱정없이 계속 찔러줄 수 있기 때문에 웬워퍼라는 스펙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 생각됩니다 어퍼는 15프레임의 노딜어퍼이고 앉은 캐릭터는 띄울 수 없지만 카운터가 나면 앉은 캐릭터도 띄울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반시계를 잡습니다 어퍼는 보통 시계쪽을 많이 잡는 편이 많은데 이 캐릭터는 좀 특이하게 반시계를 잘 잡고요 시계로 피할 수는 있긴 한데 충만 잘 맞으면 시계로 돌다가 걸리기도 합니다 어퍼 같은 경우는 상대가 들어올 때 커트 짧게 돌다가 커트 원잽이나 웬워퍼 히트 후 절판 같은 거 정말 사용 빈도가 너무나도 많은 콤보 시동기인데 원잽 가드하고 아까 원잽 원잽 이거 기억하시죠? 원잽 가드하고 원잽은 반시계로 피할 수 있는데 요 반시계를 반시계 가드를 잘 못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리게 됩니다 제가 어퍼는 분명히 시계로 피해진다고 했는데 축이 맞으면은 어퍼에 걸린다고 그랬죠?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못 땡기면 이렇게 걸려요 좀 미친 기술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어퍼가 호밍기가 아니냐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호밍은 아닌데 잘못 땡기면 그러니까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땡겨야 되는데 잘못 땡기는 순간 걸리게 됩니다 로우의 러쉬 같은 경우는 발생은 16프레임이고 가드 시 마이너스 8프레임 히트 시에는 플러스 4프레임인데요 상당히 준수합니다 이 정도 거리를 전진하는데 중단이면서 로드힐인데 히트하면은 이득이 4하나 되고 요거 되게 괜찮은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반시계를 잡는데 시계로는 피해집니다 로우의 호밍기는 뒤 왼발이 있고 뒤 오른발이 있습니다 뒤 왼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리치가 길고요 이 가드백도 상당해서 딜캐를 거의 안 받습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긴 하는데 딜캐는 거의 안 받고 강벽광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뒤 오른발은 짧지만 발동이 14프레임이고요 뒤돈 자세 이행이 가능하고 2타 후속타가 있는 둘 다 매우 쓸만한 호밍기입니다 뒤 오른발 같은 경우는 악마발하고 조금 케이메가 잘 맞아서 악마발이 히트하고 플러스 4프레임인데 이 4프레임을 14프레임인 뒤 오른발로 절대 판정이 있어서 제가 객이더라도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머지 하단은 따다기와 동전죽기인데요 동전죽기는 이번 시즌3 때 패치로 인해서 상향을 먹었죠 막히고 마이너스 12프레임으로 줄어들었고 히트는 1 늘어서 플러스 2가 되었습니다 따다기는 그냥 어 이거 기분 낫다고 쓰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어 제가 생각한 상중하단 기본기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프리 게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원잽 원잽카드 어퍼 한번 해볼게요 어퍼 하는데 앉았단 말이죠 여러분 원잽하고 웬어퍼 원잽하고 웬어퍼 원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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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한번 내리고 맞았으니까 원투 악마발 뒤오른발까지 따닥이 한번 해주고 흘렸네요 원투니 악마발하고 어퍼 한 번 더 오 시계 잘 피했어요 기사킥 해머 원투 원 원투 원투 투 내가 도이리오 맞고 나랑 막았어요 날려 쳐주고 단서 서머 끝나는 각인가요? 확 끝나네요 이번에는 빠세이 원투 한다면 어퍼 한 번 할게요 기상킥하고 해머 기상킥 원투 원즙 왼허퍼 반신이 가득하고 맞고 딜키 해줍니다 대쉬해서 초풍인가요? 패스 나왔고 따닥이 한 번 해주고요 슬라이딩 한 번 갈게요 자 여기서 왼허퍼 다시 한 번 압박 왼허퍼 앰머링 무리하게 가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악마발 뒤앤발 한 번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 이거 허친 거는 양발로 주워 먹는 건 기본 소양이죠 아 이렇게 벽홍까지 깔끔하게 넣어주고 기상기 한 번 내밀어주고요 마이너스일 테니까 카즈야가 따닥이 한 번 해주고 거슬개 원잽 원 원 원투 자 원 원 원투 원잽 맞았으니까 어퍼 원잽 원투 おお 전문 잽 상대도 더 이상 크게 막기 싫으니까 시겹 이걸로 피해주고요 다이브 한 번 할게요 왜냐면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흑 Cinco 에뗴 리 Ibcom 엉 Collabor 야 verl